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코리그래피 아케이드의 아케이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왼손이 크로스로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양손이 같이 확장해서 왼손이 오른손 옆 다시 잡아서 들려올게요. 롤다운 하고 놓치면서 원 위로 돌려감아서 계속 위로 돌아가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서로 갈라지면서 머리가 중간에 지나서 왼쪽으로 이때 무릎이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고 오른손에 짚고 오른발 짚고 슬라이드 뒤로 왼발을 감아서 오른발이 들어오면서 이때 왼손에 무게를 싣고 오른손에 짚을 때 헤드서클을 같이 해주세요. 헤드서클 하나 정면을 보고 다시 한번 무릎을 오른쪽으로 구부려서 오른손에 싣고 빠져주세요. 빠지고 왼손이 밑으로 들어올 때 오른발이 왼발을 감아서 오른발을 던지면서 그대로 원 뒤집어서 왼발이 앞으로 들어오면서 롤업 갈게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아라멘스크로 나가서 하나 축다리를 플리에 하면서 밴드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손을 밑으로 누르면서 같이 둘 둘 손 가슴에 그 다음에 뜯어내면서 뜯어내면서 발을 바꿀게요. 정면 보고 오픈 왼손을 당겨오면서 오른손이 머리 위로 덮어서 오른쪽 팔꿈치를 따라서 오른발 스텝이 들어오시면서 짚고 오른팔을 풀고 왼발이 런드장으로 나오면서 왼팔 사이드 들어오시고 연결해서 그대로 오른손이 다시 돌려와서 왼발이 쿠페로 붙고 왼손 시선 그리고 왼손에 당겨와서 팔꿈치로 하나 둘 마지막에 왼발이 나갈때 위로 들어가서 팔이 돌고 오른발을 터나웃으로 짚고 왼발이 1번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업 앤 호 짚고 나가면서 아썸블레 짚어 들어오시면서 플리에 스트레칼때 팟세 무릎을 더 들면서 뒤로 둘 셋 펑세 푸 까지가 순서입니다 자 카운트로 지나야겠네 처음에 따라란 딴딴딴 따라 원 투 쓰리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원 투 쓰리 따라란 딴딴딴 따라라 원 투 세 다 다 다 후 원 투 세 원 은 세 에이 원 1, 2, 3, 4, 5, 6, 7, 8, 8, 9, 10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코리오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